계속해서 셀하고 아 랩셀도 보겠지만 먼저 셀의 한계를 한 개 더 볼게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 Not Thread Safe 그리고 한 가지 더 먼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Let my cell equal cell or new 그리고 그 속에 String from I am a cell, I am a String. 아 이거는 잘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트가 있고 아 세트는 그 밸리를 바꾸는 거고 아 get는 가져오는 건데 아 my cell 일단 먼저 세트를 해 볼게요. String from I am a String. 다른 String으로 바꾸고 이것도 잘 되지만 그 다음은 let my String equals my cell dot get. 이렇게 하면 신기한 에러가 생깁니다. The method get exists for cell string but its trait bounds were not satisfied. 어떤 바운드가 필요하냐면 copy. 그래서 다른 copy 타입이 아니면 조금 쓸데없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약간 unwrap 같은 건데 아 간단한 get method는 아 음 여기서 보시면 아 음 다큐멘테이션에서 보시면 이렇게 임플 셀. 이거는 아 일반적인 셀. 모든 셀에 있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임플멘테이션 블록이 있어요. Implement cell where t is copy. 그래서 그 속의 타입이 copy일 때만 쓸 수 있는 아 그리고 제일 편리한 그 메소드가 다 있어 있어요. It returns a copy of the contained value. 그것 때문에 그 세트는 굳이 뭐 copy 타입이 아니라면 왜 세트를 쓰는지 거의 쓸 필요가 없고 어쩌면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의 small copy types. 그게 제일 적당한 타입이고 셀은 뭐 그런거죠. 그래서 그 다음 타입. ref 셀. 이거는 셀의 형제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조금 다르죠. 완전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ref 셀은 run time checked borrowing rule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러스트는 이렇게 뭐 mute ref, 뭐 레퍼런스를 써는지, mute reference를 써는지 이 규칙을 재료로 찍히는지는 compile time. compile time. compile time. 컴파일링 할 때는 하실 때는 체크를 하는 거고. ref 셀은 run time. 아 그래서 컴파일링이 되는데 만약에 그 2번 그 muteable reference를 썼으면 아 프로그램이 망하는 거에요. 그것도 뭐 안전하죠. panic은 안전한 거에요. panic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 프로그램이 망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포기하는 거에요. 이렇게 그 어떤 어떤 방에 들어가서 어 여기는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포기하고 panic하고 그 아 모든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그 unwind, unwind the stack라고. unwind the stack. 그래서 데이터를 다 다시 그 OS한테 돌려주는 거고. 일단 포기. 음 일단 이 예시로 좀 볼게요. 어떤 user structure가 있고. year registered registered. 왜냐면 ref 셀은 좀 조금 신기한 타입이에요. user name active. 그리고 active가 ref 셀 pool. 이건 지난번에 셀하고 비슷한 예시지만 이번에는 액티브를 쓸게요. ref 셀은 copy 타입뿐 아니라 아무거나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작은 copy 타입으로 할게요. many other fields. 그래서 어떤 user가 있고. 아 이것만 그 mutable 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let user one equals user. 첫 번째 user니까. one registered. user name. user name. user one to string.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액티브 이것도 아 셀하고 똑같이 그냥 new만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컴파일링이 잘 되고. 아 프로그램도 잘 실행 됐어요. 자 여기서 그 메스저도 그 그 보러오를 하는 거에요. 보러가 있고 보러 뮤트 보러는 일반 보러 그 일반 레펜스하고 똑같고 보러 뮤트는 뮤티블 레펜스하고 똑같고. 음. run time checked. run time checked. run time checked. uh. first reference equals. uh. user one dot borrow mute. 그리고. 한 번 더. user one dot borrow mute. 그래서 이걸로. 두 개. mutable reference가 있는 거고. 안 되죠. user one dot. dot. active. active. 보시다시피 잘 됐죠. 이렇게. 음. warning만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finished dev. 이거는 컴파일링이 잘 됐다는 거고. 1초 안에 다 잘 됐고. 일단 실행 해보고. panicked. already borrowed. borrow mute error. 바로 panic을 하는 거에요. 이건 바로 그. runtime checked. mutability.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하시던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try borrow. try borrow mute. 이거는. 만약에. 음. 이미 그. mutable reference가 있으면. 아니면 그. 다른 reference가 있는데. mutable.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result가 나와서. 뭐. match를 해서. 만약에. 괜찮으면. 그럼. 빌려주는. borrowing 하는 거고. mutable borrow. 를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음. 자. first reference. 그래서 이거는. first. 음. 아. 먼저. 좀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user one. 어떻게 보이는지. reference 를 만들기 전. reference 를. 만들고 나서. borrow mute 를. 하고 나서.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일단 만들어 놓고서. ref cell. 그 속에. value true.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orrow mute 를 했으니까. ref cell. value borrowed. 그래서. 보여 주지도 않고. 아. 그럴 때는. 아. 아. first reference 를 이용해서. 음. 바꿀 수가 있어요. so. first reference. equals false. 이렇게 하면. 이건. 음. 다른 거 하고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다른 타입이고. 뭐. expect, destruct, ref, mute, found, bull. 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건 스마트 포인트니까. deref는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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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tar를 이용해서. 음. 음. 아. 이것도 mutable 이라야죠. 이 reference. 이 reference. 이 first reference 를 바꾸는 거니까. 이것도 mutable 이라야 되고. 그러면은. 음. 아. 그리고. 프린트 를 할게요. 다시 한번. 자. 먼저. user. user 를 만들었고. user 를 만들었고. user 를 만들었고. 프린트하고. ref cell value true. 음. 그 다음에. reference 를 만들었고. borrow mute. 이건 mutable reference 니까. 음. 일단 만들었고. value borrowed. 아. 그 다음에. 음. first reference 를 이용해서. 아. 별. deref 를 하고서. 그 속에 있는 거를. false 로 바꿨지만. 이렇게 프린트를 해도. 아. 아직은 borrowed. 자. 어떻게 borrowed 를. 없애냐면. 일단. 그 어떤. 스코프. 그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왜냐면. 여기까지. 그. first reference 를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아직은 borrowed고. 만약에. 다른. 다른. 스코프 안에 있었으면. 여기가지만. 아.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drop. 가 되는 건데. 근데. 음. 수동적으로. drop을 하고 싶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drop. drop. first reference. drop. drop. first reference. 가 없고. 음. 이제는. 그. user 가. 아. reference 가 하나도 없고. 보시다시피 여기. ref cell. value. value. drop. 그리고 여기. standard. standard. drop. 여기 안에 있어요. standard. mem. drop. 아. 이젠. 비디오가 기다려졌으니까.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 볼게요.